들어갑시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라는 거죠. 총알의 역복 복수 발사기! 전투를 준비하고 아우 감질맛나는 소리 어딜까 신하 도망가면 잘 얘기는 아닌데 저기 있구나 엄대물도 터뜨려지고 마지막에 들죠 캔 하이 아하 다 쏘기도 전에 죽는데 뭐 총알이 달리기 없죠 스토커볼트를 쓰면 훨씬 편하긴 하지만 오이씨 잡곡하는 놈들 스토커볼트를 쓰면 훨씬 편하긴 한데 총알 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아껴야 오이씨 아껴야죠 아 잡곡하는 놈들만이 위험하십니까 뭐이기 때문에 아휴 진짜 어디 그렇게 숨어들어다니 음 오이씨 지금 제가 처음으로 주문건가요? 아니 두번째였나? 두번째인거 같은데 하드모드로 지금 벌써 두번이나 죽다니 스페이스마린에 위험해 거의 맞지가 않은 오랜만에선가? 점심차리자 아 그냥 스타커버 볼트 쓸까? 근데 스프드 스프드 얘네들 달려올 때는 총알이 많은게 훨씬 편하죠 큐미 고프스 고프스 다이다이다이 너나 주면 돼 아우 지금 도망가니까 뭐라 저기있다 어딜 쏜는거야? 아 저랑 그랜링 따윈 헬로우 오우 어이없네 어이없어 오우 얘네 장갑 껴가지고 훨씬 매질이 강하죠 긴급이 뭐였더라 보이즈 아닌데 그래도 한방 근접공격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답니다 뭐라고 안 듣고 있었어 그들 학살하는 재미 어이없네 오우 오우 오케오케오케 멈춰주네 멈춰주네 아 아 이거 진짜 이걸 밀고 있어 유전자 조작 인간병사의 최고목 스페이스 허리 흐음 하응 오케 돌아가면 되는건가 거대한 대포총 이쪽에 있으면 터질거고 우리가 튀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제 색칠할 시간은 또 언제 있을까 와우 빨리 가자 그냥 총알 좀 충전하고 고우 아 얘네 피해 매직 커봤자 스페이치마린 한 대는 안되지 나이스 솔직히 학살 안하고 그냥 죽여도 되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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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와우 염력으로 누른건가 대단히 라이베리언 라이베리언이 있어야지 라이베리언 음 가까이서 보면 텍스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가까이서 봐도 아 이거 나쁘구나 광원효과 광원효과는 그래도 괜찮지 음 오 오 오 오 오 오 맨저스 란처 나이스 무한탄약이다 맨저스 란처는 나중에 큰 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껴 써야죠 총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탄약이 아니라 특수한 탄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우 킬리 스팟 신앙킬 스팟 킬좀 킬좀 적들의 변경이 집중되는지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맨날 체력을 쓰게 황제의 분노를 쓸까 엠퍼스 퓨린 어디서 쏴다고 써 망하지 말고 고우 너는 체력용이다 너는 체력용이다 나 너 빨리 죽었어 어디서 가 이게 요새 FPS에 없는 요소죠 끈적끈적 헤어체를 기다려 한 방이면 한 방이면 나가죽지가 않아 침착하게 쏴도 충분해 죽겠다 죽겠다 싶으면 그냥 쏟다 나 두세 빠옹 아직은 아닌가 보나 아직은 아니야 더 달려나가야돼 요기 언제쯤 요런데 같은데 아까 있었던 창고 같은데 해골 오디오북같은 오디오 스켈렛 뭐라하냐 오딜로 세르보 스커가 있었지 세르보 스커 제가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눈에 그냥 팍 띄는거는 안타깝게도 그거를 지금도 치고 있네 켜놓고 갈수있나 응 안되네 나중에 한번 모아놓은거 오디오북만 쫙 들려드리는거 그런식으로 한번 해야될거 같아요 스토리 진행과 연관성이 이제 깨지기때문에 솔직히 의미가 좀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빠질수없는 하나의 그 워애머 잔잼인용 하나죠 워애머 스페이스마린의 잔잼인용 워애머 스페이스마린의 잔잼인용 마크스맨 모드 퓨리 모드 T를 눌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줌인 오른쪽 컨트롤을 이용해서 줌인을 하게 되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일종의 슬로우타임 스페이스마린의 잔잼인용 슬로우타임 기능을 잔잼 어 여기가 아유 허우 슬로우타임 이케 레오 Méndros 이제는 슬라이버 모드가 되었을때 이제는 슬라이버 모드가 되었을때 자 이제는 슬라이버 모드가 되었을때 슬라이버 모드가 되었을때 리안 조우스 빨리 빨리 3,2,1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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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빨라지면 진짜 맞추기 시작하네. 최소한 헤드샷은 무조건 한방이지만 몸통이랄 수 있는 건 두바. 아우, 자폭, 자폭. 음, 죽으면서 할 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캡틴, 죽으면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죽으면서 할 말로 딱 적절하구나. 우리는 두려운 타임 모른다. 수딱 진행합시다. 이미 다 한참.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황제가 함께하기.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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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 세이브 포인트가 약간 좀 어설프긴하지만 얘들이 금방 죽어나가지 뭐 조용 조용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땡큐 아 딴 덤들 오기 전에 다 쳐줬다 아 또 있다 바이바이 쟤가 아우 많다 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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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이 씨 아우 스코트 아우 쟤 SM 지낸 큰 놈 왔다 넌 지뒀다 어우 나 보기 근데 죽었네 하하 넌 아우 아 진짜 아시아 산에 죽기 진짜 자 얼른 나의 격려 애들 좀 바꿔줘 에잇 시에잇 참 못했다 T로 눌렀어야 하는데 R로 눌렀어요 음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죽었네요 약간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있죠 초반 플레이가 이제 슬슬 끝나가니까 난이도 어려움이 대체 이름값으로 하네요 고기 시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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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지글지글 미션 빨리 끝나자 보블린타임 남겨 보고 빠이빠이 말하는건 동일하네 의미없고 끝 여기서만 잘하면 진짜 안좋는데 말할시간이 없어요 자꾸 하루는 먹지 지금 도와줄게 땡큐 오쉣 걔같아 끝 안끝났어? 끝 응 사라지면 될거지 건방지 아 여기 막 길막하고있어요 어우 원고의 삶이 너무 많이 도와줄게 오케이 됐어 도망가는 순간 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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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 시작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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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갑자기 극적인 전개인데 달러가기 시작 grande 쫄 condem 화이트 넓은공간이다 아멘